다음은 방탄소년단 익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과 유니세프의 엔드바일런스 글로벌 프로젝트 런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탄 멤버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사진은 다섯 앵글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서신체로 자연스럽게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진촬영을 시작할텐데요. 제가 오른쪽 방향부터 중앙, 좌측 방향 순서로 카메라 보시는 시선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중앙쪽을 정면으로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방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캠페인 슬로건이 담긴 보드를 들고 사진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글도 마찬가지로 우측 방향부터 가겠습니다. 우측 방향 사진촬영 해주시죠. 가운데 정면 응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방향 응시해주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알리는 만큼 활기차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미소를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 번만 하고 이 앵글은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장님 강시혁 대표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방탄소년단만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정면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면 촬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좌측 방향 한번 응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앵글을 조금 바꿔서 한번 가볼까요? 자 비행선 모형을 대신 세팅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께서 비행선 모형을 드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자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주요 지역의 런 마이셀프 메시지와 멤버들의 사진이 담긴 비행선이 전국 곳곳에 출몰에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자 가운데 한번 가시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티저 활동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밀을 밝힐 수 있어서 저희도 아주 속이 흐러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좌측 방향 가시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더 촬영하겠습니다. 자 모형 콤보드 모두 빼고 방탄소년단 멤버들만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 응시해주세요. 자 가운데 쪽 한번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방향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촬영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기자님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감사합니다. 팬들이 없어서 박수 대신 카메라 셧터 소리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어떤 분 말씀 또 들어볼까요? 항상 리더로서 리더라서 늘 첫 번째 요청을 받으실 것 같지만 오늘도 랩몬스터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정말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뭔가 되돌려 드릴 수 있다는 정말 멋진 기회로 멋진 분들과 함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사실 방탄소년단 7명이서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뒤집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Love Myself라는 그리고 또 End Violence라는 이런 슬로건 이 캠페인의 문구를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되새기다 보면 저희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그런 단순한 문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 자존과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면서 최소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젊은 세대분들이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저도 원래 예전에 인터뷰 도중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은 캠페인 또 좋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희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렇게 꼭 좋은 모습 또 좋은 영향력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좋은 캠페인을 유니세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참여하여 의미를 담아서 음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뭔가 제 이름을 담아도 하루빨리 희망을 안겨 드리고 싶네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민입니다. 네. 이번에 이런 일을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이제 처음 제대로 시작을 해보아서 저희가 이제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랑 뜻이 같아서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자부심을 또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해외 저희가 이제 해외 투어를 많이 나가서 많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오가는데 그때 이제 유니세프 홍보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아 봉투를 이제 받으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봉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봉투를 안 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여를 못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 유니세프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하고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V입니다. 제가 학생 때도 이제 학교폭력이나 언어폭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등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전보다 더 심하고 이제 좀 더 많이 피해를 받는 친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멤버마다 다 진술하고 공감하는 소감들을 공유해 주셨네요. 제가 막연하게 예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는 고뇌가 깊은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군에게는 꼭 아시아나 승무원에게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또 취재분들이 오셨기에 시간상 기자님들마다 한 질문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유니세프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기자간담이기에 이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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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계신 분은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먼저 하겠습니다 저 이데일리의 김웅고 기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래 이번 캠페인의 진행 과정을 좀 듣고 싶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러브유어세프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게 이번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시작을 한건지 아니면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낸 것에서 착안을 해서 유니스테프가 제안을 한건지 그런 진행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방지혁 대표님 마이크 주시죠 네 대답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은 대위 이전부터 동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인의 나이에 맞게 같은 세대들 젊은이들의 고민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방탄소년단의 대비전에 발표했던 학교의 눈물이라는 곡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같은 나이돌의 소년들만이 고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해왔었고요 그런 성장 과정의 일환으로써 아티스트로서의 음악적인 활동 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의 교류와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작년 웅스투어의 진행 과정에서 아 올해 웅스투어 초기에 진행 과정에서 제가 멤버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나누게 됐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게 글로벌 차원에서의 젊은 세대들과 고민을 나누고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동세대를 이끌고 사회를 변혁할 수 있게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냐는 대답을 들었고요 그에 대해서 백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연초부터 고민하고 수많은 파트너들과 연결을 통해서 이 캠페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Love Yourself라는 음반의 음악적 아티스트로서의 음악적 활동과 Love Myself라는 캠페인 활동은 일란성 쌍둥이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유니세프는 주로 원빈 씨나 이나영 씨처럼 같이 배우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방탄소년단이랑 활동을 협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대답 드리고 방탄 멤버들이 얘기해도 될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니세프에는 언제나 전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는 홍보대사분들이 계셨고요 저희는 홍보대사나 일회성 자선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으로써 이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키트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세대를 아우르고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70년간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서 활동해왔고 단단한 조직력과 경험 그리고 저희의 철학과 비전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조직을 갖춘 유니세프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감에 대해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저희가 기존의 음악으로서 들렸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실현화시키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 또 저희가 정말 바르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첫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권준혁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자선 활동이 있는데 굳이 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활동인지 유니세프와 함께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방시혁 비디님 제가 대답 드릴까요 네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방탄소년단은 동세대의 문제들 그리고 동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 나누고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데뷔 이전부터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상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의 이런 철학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유니세프만큼 든든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유니세프에서도 이런 저희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네 뒤쪽이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김연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시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방탄은 이제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 성공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유니세프와 같은 다른 아이돌과는 다른 행보를 많이 보이시는데 앞으로의 글로벌 전략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그 오늘은 이제 러브 마이슬프 캠페인에 관련된 자리인 만큼 이 얘기에 국한된 안에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공의 요인은 다양하고 그중에는 제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캠페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부터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고 그것들이 디지털라이즈된 미디어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번역되면서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방탄소년단을 지지해주면서 오늘의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앞으로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방탄소년단의 성장의 추세에 맞춰서 가장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 뮤지션으로서의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의 팬들이 존재하는 글로벌 많은 부분에서 방탄소년단이 보여질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분들의 고민을 방탄소년단이 들어주고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손잡아주고 이끌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마이크가 이동 중이니까요 저 일간 스포츠 황지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노래로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취지에 가장 맞는 노래가 어떤 곡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3%라는 기부를 액수를 정하셨잖아요 1%도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은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방탄소년단 멤버 답변 드리고 대표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동세대의 저희 나이대의 친구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곡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또 가장 데뷔 초기에 보여드렸던 노몰드림이나 꿈에 대해서 얘기했던 꿈과 행복에 대해서는 애노 그리고 또 최근 곡 중에는 또 저희 또 또래 친구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뱁새 혹은 쩔어의 노래 등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러브 마이셀프라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있어의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또 데뷔 초부터 항상 해왔었는데 제가 데뷔 초에 공개했던 그런 공개곡이었던 본싱어라든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나와 있었던 러브 Yourself라는 앨범에서 두 개의 히든 트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그런 곡들이 이번 캠페인과 좀 취지가 잘 맞는 곡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시는 기자님분들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금액이 숫자가 진정성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이 큰 뜻을 품고 일반적인 아티스트가 잘 진행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캠페인을 글로벌 팬들과 함께 진행한다고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도 유의미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깊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그 설명을 보니까 펀드를 구성하신다고 하던데 이제 5억원 기부를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액수나 기부를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또 이제 캠페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기금이 얼마나 모일지 혹시 멤버들이 예상을 해주신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우선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대답을 가로채는 것 같은데 우선 5억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주변의 중지를 모으면서 얘기가 나온 게 펀드를 레이징하는 데 있어서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출연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에 합의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펀드레이징만이 이 러브 마이셉프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음악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적 활동은 물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메시지를 전달해서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젊은 세대부터 현재 과도한 경쟁이나 실패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사회를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성숙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실천적 형태로서의 펀드레이징이 있고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저희의 팬뿐만이 아닌 소위 말하는 일반 대중들 관심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펀드레이징에 있어서 어떤 모금액의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고 많은 분들이 즐거운 방식으로 저희 노래를 즐겨주시듯이 이 캠페인을 즐기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걸 정말 다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일정 금액을 생각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좋은 캠페인과 좋은 프로젝트를 시작함으로써 저희 팬뿐만이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같이 즐거운 일을 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저희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방식대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나요?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 사진과 보도자료에 대한 참석 기자님들 메일로도 송보드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나 해당 프로젝트의 홍보지원팀인 더 시그니처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저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런 글로벌 캠페인의 파트너로 저희 유니세프를 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니세프는 유엔과 같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의 어린이, 유니세프의 어린이 정의는 태어나서부터 18세까지 어린이, 청소년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인데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들의 권리, 어린이들의 권리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기구 또한 유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세프로서는 그런 어린이를 위한 활동 중에 특히 엔드 바이올런스, 폭력을 근절시키자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이번에 이런 협약을 통해서 같이 캠페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엔드 바이올런스 유니세프가 쭉 해오던 캠페인에 큰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저희 유니세프로서는 가능한 저희 유니세프는 전 세계 약 150여 개의 개발도상국에는 다 직접 사무소를 설치하고 원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런 원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일은 34개, 한국을 포함한 34개의 선진국의 한국위원회와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거의 190개 나라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조직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조직과 네트워크를 다 가동을 해서 우리 방탄소년단, 그다음에 빅엔터테인먼트에 이런 캠페인을 저희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질의응답에 수고해주신 빅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님 방탄소년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